조선 후기 치열한 붕당 칸이 장장 속에서 팔순의 나이에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인물이 있었다. 바로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이다. 허목의 가문은 본래 소복기였는데 인조반장으로 광해군의 북인 정권이 몰락한 후 남인에 편입된 근기 남인이었다. 허목은 평생을 제야의 화학자로 지내다가 81세에 이르러 우의정으로 발탁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허목은 동시대의 정치가 우암 송시열, 송준길 등의 주요 정적이었고 예송 논쟁 당시 남인의 핵심 논객이었다. 송시열이 왕과 사대부의 예법이 다를 바 없다는 신권 강화를 주장한 반면에 허목은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달라야 한다는 왕권 강화를 주장했다. 예송 논쟁의 과정에서 윤선도, 윤유 등과 함께 송시열의 사형을 주장했던 허목은 송시열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다. 허목은 고문과 육경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원시 유학이 가지는 본연의 뜻을 쫓아서 관념화된 주자학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른바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파가 등장할 수 있는 타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진리를 공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토교와 노장 사상도 진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교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사뭇난적으로 물리게 된다. 그는 성리학자이자 역사가이며 신이었고 서예의 대가였다. 허목은 조선 후기 단군과 관련한 상고사 연구에 불을 붙여놓은 인물로 주목된다. 허목은 자신의 저사 동사를 통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했다. 1677년 허목은 경설과 동사를 숙정에게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 동사 22가지를 지었습니다. 대개 동방의 구역은 상고 때부터 임금을 두고 나라를 세워 크고 작은 22곳이 방외의 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글들은 허황하고 괴이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인데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겨우 열의 하나, 둘입니다. 산천도 구별되고 풍기도 같지 않으며 성음, 요소, 기억도 각각 다릅니다. 허목은 방외별국이라는 주체적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방외별국이란 우리나라를 지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독립된 천화질서로 파악하려는 허목의 인식이었다. 또한 조선의 문화적 독자성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지나와는 산천이 구별되고 기후, 언어, 풍속이 다른 독자적인 나라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허목은 끝내 유교적 정체성과 진화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허목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여러 상고사 관련 서류들을 읽어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은 모두 허황하고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만약 허목의 상고사 인식이 조선의 국시였던 성리학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1689년 숙종의 명예에 의한 간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허목의 동사가 평가받는 것은 단군왕검을 민족사적 정통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에 있다. 허목은 동사의 첫 장에 단군 세가를 내세워 단군 조선이 우리 역사의 기원임을 분명히 하고 조선을 지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독립된 천하로 상정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의 시작을 단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환희씨와 신씨씨까지도 서술 대상에 넣었다. 이는 기자를 정통으로 본 서인이나 성리학적 사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상고의 구의가 살던 시절 초기에 환희씨가 있었고 환희씨가 신씨를 낳았다. 신씨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그에게 귀하였다. 신씨가 단군을 낳으니 단군이 신단수 아래의 거처를 정하고 호를 단군이라고 하였으며 처음으로 국호를 두어 조선이라고 하였다. 조선이란 동쪽 끝,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다. 혹은 말하기를 서는 산이다. 그 나라의 산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한다. 하였다. 허목의 동산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과 대등하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우리나라만의 역사와 문화를 가졌음을 밝히고 있다. 신씨와 단군의 시대는 중국으로 보면 제고, 당여, 우순의 시대에 해당한다. 그는 숙신, 이맥, 말갈과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을 모두 함께 단군의 후손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역사인식은 반도에 한정했던 조선 성리학자들의 역사인식을 깨는 선구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단군씨의 후손에 해부르가 있고, 해부르의 후손에 금화가 있고, 금화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단군씨에게 뿌리를 둔 것이다. 허목은 역사의 흐름을 크게 단군,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북방의 축과 기자, 마한, 신라로 이어지는 남방의 축 두 개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모두 단군의 혈통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자, 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생각하던 기존의 사관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 책에서 허목은 단군, 기자, 위만,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여섯 나라를 세가로 서술하고, 열전에는 부여, 숙신, 삼한, 가락, 대가야, 이맥, 말갈, 모라 등 십국을 서술했으며, 흑채열전은 외기로 독립시켰다. 허목은 동사의 흑채를 포함함으로써 일본의 역사를 한국의 반개 역사로 보았고, 말갈 열전에서는 말갈의 역사를 한국 역사의 일부로 포함했다. 말갈은 본래 속말 말갈로서 고구려의 별종이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삼세손 걸걸 중상이 자기 무리와 함께 요하를 건너 태백산 동쪽을 보존하였다. 중상이 죽고, 아들 조용이 뒤를 이었다. 조용은 날래고 용감하며, 말을 잘 타고 화를 잘 쏘았다.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지니라고 하였다. 사신을 보내 돌걸과 통교하였다. 국토는 사방 오천리이고, 가오는 십여만호였으며, 잘 훈련된 군사가 수만 명이었다. 부여, 옥조, 변한, 조선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험옥은 고구려 주몽이 진선 의무려산 아래의 졸본부여의 도읍을 정했다며, 고구려의 도읍치가 국내성이 아니라 의무려산 부근이라고 주장했다. 고구려 첫 수도의 위치 비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첫 수도인 홀성골성이 의무려산 부근이라면 고구려의 출발점이 현재 요하이 서쪽이라는 얘기이고, 현재 사학계의 비정대로 온여산성이라면 압록강 중류 지역이 된다. 주례에 유주가 있는데, 유주의 진선은 의무려이고, 의무려 아래에 요동과 현도가 있다. 고구려의 주몽시가 졸본부여의 도읍을 정하니 현도의 영역에 있었다. 험옥은 여진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언급하면서, 윤관 구성의 하나인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동국여지 승남 이후 윤관 구성이 함경도에 있던 것으로 보던 조선의 기존 통설을 깨는 주장이었다. 동여지는 말갈이 후손으로 고구려의 부락이었다. 땅이 사방 300리로, 동쪽으로는 대해에 닿고, 서쪽으로는 개마산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장주와 정주 두 공을 접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다. 공엄진은 회령부의 소화강가에 있는데, 선축령의 동남쪽, 두만강 2부, 700리 지점이다. 고려예종 3년에 선축령의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해서 이곳으로 국경을 삼았다. 그러나 험옥의 주체적 인식은 반유교적 가치로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는 유교적 테두리 안에서 단군을 이해했다. 왕에게 바친 공식 사서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눈치도 봐야 하고, 기자 정통론을 주장하는 청적들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역사서 동사 때문에 서인들로부터 황탄비속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험옥의 단군 인식이 조선의 국시였던 성리학에 반한 것이었다면, 1689년 숙종의 명예에 의한 간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험옥의 동사는 시대의 현실과 타협한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험옥의 역사 인식은 단군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성리학적 정체성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유교의 틀 안에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우는 자주적 역사관을 표방했다. 또한 신라 정통론 외에 숙신, 부여, 고구려, 이맥, 말갈과 같은 북방의 역사 역시 조선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조선 후기,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이와 같은 시도는 조선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